루크입니다 1인님 오늘 번짱이고요 동그리아빠입니다 삼칸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연식품러 루키안입니다 엠티비계 구라뽕 1%입니다 연영사 울퉁바이코스 루크님이 도전합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셔서 1인당 1번씩의 기회 땡입니다 육회안님 코스 잘못 들어갔죠? 끝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10번, 20번 하는 거는 안 쳐져요 땡입니다 1선수, 1선수도 단 한 번의 기회 오우 역시 좌회전을 잘해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 성공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좌회전 성공입니다 동그리아빠 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웬일이지 웬일이야 완전히 코스를 이따 했다가 성공 성공이에요 맞죠? 생애 세 번째 성공 했습니다 오우 실패한 거 같았는데 아 또 없어요 코스를 이상하게 설계했죠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촬영 후고조가 몸에 베서 어차피 도착했습니다 한번 Daniel 카본 핸들봐 아 스크래치 왕창 같습니다 자 해맞이 공원 아래에요 저희가 이제 등산로를 안 다니고 등산역트라 마차를 줄기 위해서 코스를 새로이 개발해 줬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저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비교를 좀 쉽지는 않지만 불안하게 해냈어요 국립이 도전합니다 성공입니다 코스 난이도는 약 중급정도 됩니다 중급정도 그쪽은 없는데요? 코스가 나올 수가 없는 곳은 뭐 하는겁니까?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성공! 꺾었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꺾기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뭐 그냥 중급 이쪽은 아직 성공 못한 팀 성공한 자들의 여유 자 간만에 왔어요 울퉁바이 아주 쉽게 성공해버리네 상쾌한 일 울퉁바이 아 기아씨 기아가 맘에 안들어요 기아가 툭툭 튀어 어이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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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툭툭 튀어 유키아님 여기 성공 경험이 많아요 유키아님 성공 경험 많아서 근데 간만에 왔다는 거 잘못 들어간 거 같은데 살리기가 쉽지 않죠 저기서는 루크님 루크님 힘이 천하장사에요 길을 잘 찾아야 되고요 아 또 잘못 들어간 거 같은데 과연 잘못 들어갔어요 이리 선수 이번에 스포트였어요 아이 이게 되게 힘 되는 거예요 자 초절정 고수들 몇 명만 할 수 있대는 그 두꺼비 바위 오늘은 따라가 보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리 선수 길 안내를 해요 잘못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요 들어가서 떨어지고 너무 쉽게 하는데 많이 했으니까 경험이 많아요 이리 선수 성공 경험이 사실 저 호핑까지 필요 없어요 기원님 됐다 됐다 잘 들어갔어요 아 잘못 들어갔어요 잡았다 잡았다 자 루크님 힘과 기술이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는 곳 됐다 두꺼비 잘 들어갔는데 살려냈고요 자 됐어 나이스 나이스 잘 떨어졌어요 사뿐하게 살려서 됐어 성공 아 이게 이제 이게 인간의 행동이 쓰리고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쓴거죠 어필름이 도전합니다 여전사 어필름 어 과감한 도전이네요 아무튼 미안해요 바퀴 잡았어 내가 성공 여부를 때라서 멋집니다 재도전합니다 초절정 고승을 할 수 있다는 그곳 루크진이 삼세판 됐다 됐어 됐어 요번에 됐어 어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아 아 올라가서 한쪽으로 밀어줘 밀어줘 살짝 밀어줘 살짝 밀어줘 아다다다 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접는데 여기는 아 흔들렸어요 자 자 유 선수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뭐 이렇게 그냥 가르치나는게 아닙니까 좋아요 좋지요 아 이거 영리해요 얕힌 쪽으로 일단 치고 올라가서 어필님도 화내 해갖고 여기가 이제 길이 났어요 길이 좋습니다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지금 동그리아빠 지금 앞에서 어필님이 성공하니까 부담 왕창해졌어요 지금 어필님이 성공하니까 부담 왕창해졌어요 지금 아 남자가 왜그래 남자랑 깡 동그리아빠 앞에서 해갖고 어필님이 다른사람이 했으면 좀 괜찮은데 될지도 못해 로크님 로크님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가 안으로 ㅋㅋㅋ 부드럽게 그냥 평지 간다 생각하면 될걸 평지다 평지다 평지가 평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파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게 어려운 미션은 아닌데 이제 공포가 지금 있어요 주로 이렇게 살짝 가면 되는데 좋고요? 좋아요 깡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진짜 많다 아빠는 더 재미있어 아무쇼 아무쇼 되겠습니다 아빠 오늘 체면 다국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찬스 자본 어필님이 아주 가소롭게 지나보고 있네 한번 패주세요 오우 어필이 다잉 다잉 어필이 고맙습니다 올라가 있구나 성공입니다 로커딩 경험 있구요 경험 없습니다 여기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안해봤나? 힘과 조향은 끝내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전화에 있는 이런 헷갈리 경험이 있구나 이 전화에 있는 이 전화에 있는 이 전화에 있는 이 전화에 있는 아멘